아 주재야 어서와라 야 이거 좀 챙겨가라 이거 떨어뜨려 놓고 나중에 허리고 가지 말고 아니 자꾸 지들 화장품을 다 여기다 버려놓을 거가 이거 니꺼야 이거? 어 내꺼 아 이거? 그건 뭐야? 이것도 틴트 틴트를 두 개씩 들고 나네 너 이돌이야 틴트? 틴트는 원래 하나만 바르는 게 아니야 그럼 원래 두 개 이게 바깥에 바르는 거랑 안쪽에 바르는 거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? 또 여자친구도 있었으면서 왜 몰라? 맞아 왜 몰라 내가 하나만 더 발랐던 거 아 그래? 뭘 몰라서 헤어져요 얘? 안녕하세요 너희는 처음 봐? 응 우리 실제로는 처음 봐 아 그래? 랜선 한방만 했어 그쵸 그쵸 아니 근데 제가 둘이서 하기 솔직히 걱정되는 거예요 아 진짜? 왜왜? 그니까 멘트 왔다 갔다가 이게 유튜브 가기 잘 안나올까봐 아니야 왜 그냥 몇 번 프리 몇 번 찌르라고 하는데 영상 하나 뚝딱 나오는데 니가 그럴까봐 내가 계속 불러달라고 한 거야 니가 찍어서 그럴까봐 미친놈아 뭐가 안나와 그냥 프리 몇 번 찌르면 영상 하나 뚝딱 나오는데 그냥 아니 한방도 안하는데 왜 맨날 프린오빠랑 나랑 같이 썸네일 했냐고 같이 한방이 아니고 나 혼자 온 건데 프린오빠 혼자 온 건데 둘이 같이 못 치웠냐고 너 오늘 하루 프린해라 주주야 내가 프린이라고? 어떻게 키갈해?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한 번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한번 보여주자 어? 프린오빠 잘 봐 주주의 매운맛 한번 보여주자 주주의 매운맛 아휴 피카츄 하기 존나 싫네 그니까 왜 피카츄 아니야 나 오빠가 피카츄를 하고서 못 갔대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똥께만 했거든 심지어 11종으로 했단 말이야 응 어 카페인 떨어져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진 겨 아휴 그것도 뭐 늙은 거지 뭐 그치 늙어서 그거 다 안 마신 것도 모르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그 표정 뭐야? 면회 마이너스 1? 면회 마이너스 1이 뭐예요? 지금 면회 와달라길래 아니 면회를 협박해 이제 뭐 잘못하면 마이너스 1회권 뭐 잘하면 플러스 1회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말하자면 딱히 부탁한 적은 없다 어? 그때 부탁했잖아 어? 그래? 나한테 주주야 면회 좀 와줘라 이랬잖아 이것도 까먹었어? 어 까먹었어 그냥 뭐 생각이 없구만 안가? 하하하하 아니 뭔가 제발 와주세요 이건 아니었거든? 근데 안가? 이러니까 왠지 부탁해야 될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그거 방송 본능이야 아니 방송을 한 10년 하니까 뇌가 저려졌어 이제 맞아 방송을 한 10년 하다보니까 마인드가 어떻게 바뀐 줄 알아? 어떻게 돼? 재밌으면 됐지 어 맞아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실생활에서도 뭔가 일이 생기잖아? 응 재밌었나 없었나로 하하하하 아니 사람 이상해졌어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뭔지 알아? 뭔데? 좀 덜 도덕적이게 돼 아 그니까 윤리적했어 아니 이러다보니까 다 이게 소시오패스가 된다니까 그니까 점점 약간 싸페어가 돼가는 거야 그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 10년이면 소시오패스가 될만하지 그치 음 그렇게 된지는 좀 오래됐어요 하하하하 너 뭘 알아 하하하하 안 되겠다 너 푸린 1회 이용권 써 하하하하 진짜 너 푸린 형이 쳐야겠다 너 아 진짜 나 너 유튜브 푸린 형에 처한다 너 오늘 쫀드가 그거 알아? 이제 약점이 나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해도 이 새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약점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똑똑히 나 진짜 나 진짜 말해 이름 말해 하하 너 말해 이 자식아 하하 하하 조심해 누가 너 잘 먹기나 해보자 조심해 누가 누가 진진 한번 해보자 누가 너 누가 너 잘 먹기나 해보자 어 누가 끝까지 가보자 누가 마지막에 구렁턱이 너무 좁아 어 한번 해봐 뭘 틀나 재밌겠다 야 하하하하 흥미진진하다 저기 모르는 진트 있어 개꺼 아니야? 야 야 뭐라는 거야 이씨 재밌잖아 뭘 재밌잖아 하하하하 만원으로 널 있어 만원으로 너의 이 조리돌림과 압권이 끝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뭐 새로운 공개운 어 개조리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번에 무슨 야호할까 하하하하 나 무슨 야호할까 나 말고 너가 야호해야지 나? 난 야호할 그게 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핑크색 준비 완료 근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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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아무리 야호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동경하지 않을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럴 줄 알았어 딱 요정도 느낌? 야 니가 자꾸 이런 말 해가지고 우리 강의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뭐라 하는데 금인이 남자친구 생겼도 되는데 푸린이 아니면 실망할 것 같아 이 지eries 한다구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당연한거 아니야 금이야? 뭐가 당연해? 왜? 하하하하 맞지? 하하하하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맞아 푸린이 같은 애는 좀 금이 같은 애들이 좀 케어해줘야 돼 하하하하 맨날 왠지 벅뿡석이 아무것도 안 하자 그가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잖아 진짜 덕구노인 같은 덕구노인 같으면 이제 이제 그미가 케어해주고 하면 좋지 그미가 그걸 내가 왜 해야되는데? 난 무슨 죄인데? 너 방송하는 죄 유튜브하는 죄 누가 죄인인가? 누가 죄인인가? 누가 죄인인지 한 번 밝혀보자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나 진짜 너무 억울해요 저는 너무 억울하게 나는 그분과 많이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그렇게 막 심하게 못하겠어 안 친하죠? 나도 프리오빠가 너 사이정도 없으면 내가 진짜 돌돌린 뒤지게 잘할 자신 있는데 딱히 친하지 못몰리쥬? 아 친하지 않아도 못하겠어 막상 말하면 갑분사대쥬 아 친해서 놀랄걸 아 친해서 놀랄걸 난 실컷 때려서 오늘 좀 쉴게 이게 뭐야? 얘 뭐야 진짜 연애할 때는 시간 없다고 욕하면 안되지 아 그래? 빠큐 말하면 돼 빠큐 손모양으로 뻑빠큐 말하면 돼 쫀득아 조심해 나 진짜 손가락 하나만 올리면 너 바로 정지 야 규미야 너 그거 알아? 나만 정지당냐 너도 정지당냐 나도 정지당냐 싹싹 정지당냐 아니에요 저는 오늘 프리니에요 넌 뭐야 이씨 규미야 어? 주주권을 프리니래 이거 2티야? 그러니까 프리니의 장점 3가지 3 2 1 내가 이걸 왜 해야되는데 까비 오 똑똑한데? 야 규미야 지능이 많이 생기고 어? 아 진짜 요즘 엮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이 새끼 집만 오면 그냥 야라리야 야라리 그냥 너 진짜 나 오면 할 말이 그거밖에 없지 어 근데 웃긴거 먼저 함? 이해해놓고 너도 유튜브 쓰잖아 어? 어? 너 사실 말해주길 바라는거 아니야? 내가 언제 어? 너 유튜브에 쓰잖아 어? 너도 잘 먹히는거 아니까 너도 쓰잖아 나는 그거 살살 긁어줄 뿐이야 어? 규미야 프리니 맛있지? 어? 한번 먹어볼래? 아 진짜 개혈감 아 유튜브 한번 먹어볼래? 넌 못참겠지? 어? 진짜 수박 말았네 오빠 나도 궁금한거 있어 뭔데요 공개연의 장점 3가지 야이 넌 뭐라는거야 이씨 종득 대박 운동도 하고 밥도 먹으려면 지금 해야겠지 이제 그래 일단 나 옷 입고 올게 그래 아 이제 개꼽이기 싫을거 같은데 이제 피카츄 온다 노란색 있고 빨간색 있고 검정색 있냐 좀 더 봐 검정색 있고 너 이거 얼굴면서 이걸로 다 안될거 같은데 야 물 좀 타 물타서야 물타서 아 너무 찼잖아 물타서 물타서 왜 아 이거 안되네 충분히 돼 충분히 충분히 돼 충분히 돼 안될 뭘 안되냐 이씨 일주일은 쓴대 그니까 안될거 같아 일주일이나 야 이 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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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두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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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야 우와 하하하하 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걸 만들어놨지 저 머리 좀 넣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시만요 하하하하 와 마블링 피자가 온거 아니 다 가리면 다 가리면 어떻게 왜 안 가려지는 건데 아이 왜 안 가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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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귀여운 피카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얼굴로도 웃기고 캬 근데 진짜 피지컬 엄청나다 진짜 심술 보자기 같아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심술이 그득하냐? 진짜 뭔가 심술 심술 빨리해! 봐봐 봐봐 심술도 내고 돼? 그래 이거 네 얼굴 면적이 안 맞다니까 그래 부족하다니깐 아니 노란색을 좀 세게 발라 그럼 세게 발라 모자라면 어떡해 안 모질라겠구만 아니 부술 좀 다 안 걸었어 부술 오빠 이거 할 때는 조금 더 벌리고 있자 그 그래야 안 비지 않을까? 어휴 가리고 싶긴 한데 좋은 생각이에요? 근데 진짜 개혈 받은 게 뭔지 알아? 노란색 또 제대로 된 노란색 아니여가지고 진짜 존나 삐끗 피카츄 같은 거요? 진짜 그래 뭐 이런 노란색을 사왔어 아니 물을 너무 많이 발랐어 물을 물 없이 발라도 이렇게 나와 그래? 봐봐 지금 이거 물 안 묻혔다 아니 부술도 짠 거 써 부술이 너무 커서 그래 그거 오빠 얼굴이 커서 그걸로 하면 한 세월 걸려 오빠 그니까 그 붓이나 이 붓이나 준비 아휴 아휴 여러분 눈 잠깐 까보겠네 아휴 와시 아프리카에서 보고 있는데 트위치로 도망가야 겠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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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화면이 그래도 좀 낫다 좀 돼 좀 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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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극성펜 있다 야 팝니다 입술을 왜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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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묘하게 묘하게 비대칭이어서 존나 웃겨 약간 살짝 빡친 빡친 피카츄 같아 방스테라 거 지금 찍어드릴게요 얍 아휴 아 이거고요? 영역 프로스토라 얘들아 자 하나 둘 셋 존댓 쥬쥬님 하고 싶은 자 밥 먹자 이제 아휴 쥬님 무서워요 무슨 말 하면 절 쥬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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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쥬쥬 쥬쥬쥬 쥬쥬쥬쥬 쥬쥬